이제는 민이가 한 푸나 대줘야지 해봐. 아 잠깐만. 오랜만에. 그걸 영어로 맞춰야 되잖아. 루돌프. 예스 예스 예스. 아니 근데 이게 뭐더라. 한 번 더 많이 쓴다고. 한 번 더 많이 쓴다고 우리 영어로 맞춰야 되잖아. 한 번 더 갈게요. 와이 왜 와이. 라코스트 라코스트. 오케이 아 그 라코스트를 뭐라 그러지 아이씨. 어떻게 생각이 안 난다. 아 그게 뭐지 이게. 아 그 영어로 영어로 말해야 되잖아. 아니면 영어로 영어로 까먹었어 그걸. 그걸 뭐라 그러지 아 이걸 뭐라 그러지. 아 고 코코다이어. 아 크로코다이어 아 크로코다이어. 내가 무슨 새가. 아니 이게 뭐 이점 먹을 수 있죠. 때로 우리들은 기억하거든. 에어 디스 벌드, 벌드. 벌드 앤. 잠깐만. 벌드? 벌드 덴. 아아아 까까까까까까까. 이런거죠? 이런 새가 있어요. 아 앵무새? 아니요. 아니요. 아. 잠깐만 민희야 이거 봐봐. 아아아아아 이거. 이거 봐야 하는데. 아아아아아아 하하하. 이거 봐야 하는데. 결국에 다 저렇게 되죠? 그렇지. 좋아한다. 이거 봐야 돼. 이거 이런 새가 있죠. 그런데 굉장히 너무 이상하네. 아빠가 밤마다 먹는 거. 그걸 먹어? 이거 먹어? 그거 아니야? 잘 봐. 노 치킨. 아 치킨 아니야? 아 이게 어려워. 아 이쁘네 이쁜 친구. 프리티 프리티. 이게 성격이 어렵긴 해. 이거 영어 단어 나도 몰라. 보기 이쁜 거 이쁜 새인데 이쁜 새. 성격이 좀. 공작색? 정답.